자 까던데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거야? 저 아래? 오른쪽 아래? 템은 아무것도 없나봐요? 여기는? 이게 부득가였나? 그새 위로 갔어? 야 잠깐만 근데 밑에 뭐 있어 아이 카즈야 위 위는 알겠고 밑에 뭐가 안되겠네요 아니 쟤들 뭐하는데 지금 나랑 뭐 둥글게 둥글게 찍나? 이런 이씨 어딨어 죽일까? 야 내가 방금 거기서 왔어 이것들아 연출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뭐가 있네요 연출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뭐가 있네요 그만 불러 친구야 아니 한두번 해야지 저거를 지금 몇번을 하는거야 아니 한두번 해야지 저거를 지금 몇번을 하는거야 친구들아 빨리 들어와 정작 다 잡았더니 막 바다 아래로 빠뜨려 버리는거 아냐 갑자기 요거 제일 많이 쓰네 너 어디가니? 일단 쟤 잡고 birl운 짚노의 주먹 어제 한 방인데 어? 마취도 이제 레벨 업 하네? 원래 했었나? 경운치 받았어 방금 얘네도 뭐 로봇 저거 하는게 목적 아니었나? 야 그 나도 같이 왔어 아가 마사카 아 처음에 말했던 할당량이 그런 뜻이었어? 육군 총대장한테 2000명을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게 있나본데? 뭐야? 치쿠바가 뭔데? 아니 마치가 참 멋있는 캐릭터라는건 알겠는데? 주인공은 거기 꽂아놓은 보릿재료가 되고 이게 맞나 이게? 뭔가 되게 찝찝한데? 아니 모르겠어 일단 약간 맘에 안들어 마음에 안든 게이지 10 추가 마음에 안든 게이지 10 추가 전생도 마차 찾는줄 알았네 아이고 멋있는 놈 맞긴 하네 마음에 안든 게이지 취소 사실상 머리 빠지기 전에 프로페서엑스 같은 느낌 물론 대머리 교수님은 좀 더 침착하셨지만 이게 치쿠바야? 네 네 그런 셈이라고 해 그럼 그런 셈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부터 또 미친 듯이 싸우는거에요? 나쁘진 않아? 여기 애들 얼마나 센지도 한번 봐야 주먹이 내성이 아니다 아니 발 아 주먹 맞구나 근데 우리 트랭크스 약하지 않아요 최면음파? 최면이요? 세상에 아 야 어디간마 사실상 이렇게 멀면 그냥 아키라로 바꾼 다음에 우리 트랭크스 이름이 원래 아키라 맞지? 아키라로 바꾼 다음에 싸우는게 낫겠는데? 너무 귀찮은데? 아 얘네 좀 빠른데요? 아 씨 다른 게임에서처럼 이렇게 막 드리블이 안되네 빡세구만 에이 뭐 그래 게이지 먼저 차는 놈부터 아니 근데 차롬이 뭐 저게 좀 귀찮다 공격할라그러면 주먹공격 같은거 할라그러면 좀 먼거 멀리 때려야되는거 그리고 트랭크스 레벨 얼마 안 올린거 같은데 뭐랄까 저게 되게 조금 찬다 경험치가 그만큼 얘네 레벨이 낮다는 소리겠지? 귀찮네 잡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돈은 없어 버린다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샀야 먹먹이가 나는데요 베 доллар by 물에 약하다고 하ierungs 저게 약하SAY 제작에서 질 육세 없어rylic 그리고 진육 어차 시 ColumbMa 맛있어 sticking 잭 싱 약해서 그렇지? 방타 치자잉 도베르만은 맞으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빌리 아니 그래도 도베르만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저게 약해? 아니 저게 짜? 저검치가 템이 없네 여기도 없네 머리도 나빠 보인다고? 말이 좀 심하다 얘는 말걸면 싸울 것 같은데 아니네 어? 여긴 템 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쓰러뜨렸어요 다 쓰러뜨렸어요 갑시다 아니 뭐 다들 뭐하는 녀석이냐고만 물어봐 머리도 나빠 보인다고? 너무하네 너무하네 튀어 귀찮아 얘네 경험치도 얼마 안주잖아 어 이거 왠지 약간 저지아이즈 저지아이즈 그 병원 같은거 거기 생각나는 느낌이 나 거기가 생각난다 거기 참 신선했는데 근데 또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원킬이 안 났네 이게 원킬이 안 났네? 왜 오른쪽은 회색이 돼 있을까? 루트가 다른가봐? 어? 마취가 왔어? 뭐야 나 여깄는진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나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앉아본건데 신기하네 아니 야 얘가 여기 왜 압류해? 아니 뭐지? 뭐야 이거 루트가 좀 신선하다 사람 귀찮게 하는데 뭔가 있네 목적지가 이쪽인거 같죠? 들어와 임마 이런거 보면 트랭크스는 저거를 채우는게 맞는거 같기도 해 특공을 채우는게 맞는거 같기도 해 옛날게임들은 특공이 마법 저거였잖아 애초에 헤비블러 써보자 나 이건 좀 아프겠다 이건 좀 아프긴 아프겠다 나 경험치 너무 쪼끔 너무 쪼끔 아니 너무 찔끔 쪼끔 차 맘에 안들어 니네도 경험치 더럽게 안주잖아 약한 놈들뿐이라 아이 마음에 안드네 어? 잠깐만 얘네 이거 안통한 애들인가? 아 그게 내성이 뜨고 그러냐 헤비블미지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플레임이미지? 이거 어차피 딜 잘나오잖아 얘네들은 피가 작고 어차피 어? 뭐야? 내 성도 아닌데 어떻게 저래? 내 성도 아닌데 어떻게 저래? 골 때리네 이거? 흠 흠 흠 우리 트랩에서 좀 위험하겠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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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고 그거 회복이잖아 흠 근데 아까 마탱고 저거 나이트? 아니면 뭐 클럽? 그런 이름이었는데 왜 저게 회복이 되는 걸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새끼 흠 이 demás 이런 이케 사실 흠 씌 흠 що 스테리얼 흠 이것 특히 퓌기 설마 이거 자폭하지 않을까? 연클레블, 오케이 아 이런게 사람 귀찮으신데 뭐가 있네 바로 앞에 있는 놈 안맞은거야 지금? 저는 저거 자폭공격인거니까 냅두면 안될거같아 야 배쓰레기야 시간방 겁나 적어먹네 이게 강화 파츠를 쓰면 회복 아니 회복이란다 HP를 올릴 수 있다고 근데 어 뭐야 명중이랑 회피도 오른다고? 미쳤네 아니 저건 좀 심한데 개쩌는데요? 강화 파츠 엄청 소중하구나 이정도일줄은 몰랐지 뭘 알려요? 우리가 들어온거? 선 넘네 선 세게 넘네 아가씨 인마선? 뭐야 개아파 가자 안 죽었어 홀리고스트 이제 그러면 저거 할 수 있겠지? 아가씨 그렇게 막 부르시는거 아니에요? 아셨죠? 저기 죽을 뻔했어요? 위험했다고 아가씨야 아니 뭐야 또 불러? 무한증식이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야이 아니씨 왜? 아 이런게 어딨음 아 드럽네 아 이게 좋게 보면 경험치 먹는건데 나쁘게 나쁘게 보면 아씨 모르겠네 이게 좋은건가? 좋기만한건 아닌거 같긴해 아 기자 아 네 빛도 반경하라고 이자 패스 패스 아! 진짜 왁켜서 안되네 한 두마리 패고나면 맥시멈인가봐 아파 아! 뭐야 트랭크스 레벨 거의 안올랐는데? 아니 경험치 그렇다는건 여기서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게 되겠죠? 그쵸? 갑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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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또 사났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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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뚫고 하고싶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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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들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어떡하냐? 그쵸? 그래 폭발 같은거 쓸 것 같았어 어? 젖었는데? 저 여기서 폭발 잘 못쓰면 다쳤지 캔슬 나가네? 어? 뭐야? 이 친구 피했어 프랭크스 짱 피했어 어우 빡세다 죽여 아까랑 결국 똑같은 거 같은데요? 두 마리 남은 거? 경험천에 겁나 찔끔 주면서 야 너무 좋아 어쨌든 얘네 잡으면 저거는 주니까 뭐야 한 마리네? 너무 좋은데? 근데 제네럴이라는데요? 뭔가 좀 다른데? 잠깐만 피가 왜 피통이 왜 그러세요? 이래놓고 얘도 경험치 겁나 조금 줄 것 같은데 아 홀리고스는 반격도 되는구나? 오오 멋있어 뭐 있으면 뭐해 겁나 아픈데 주먹이랑 저거는 내성같은데? 이거 에반데? 와사 털기 아프네 아프네 어휴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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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돼? 그 와중에? 야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오라 그래 힘들어 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얘들아 아 근데 쟤 너무 센데? 패스 일단은 패스가 짱이네 이게 안 죽었어? 이거 뭐야? 얘 잡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다 저 밑에 있는 비싸니까 안 잡고 그렇게 가버려도 될 것 같은데? 포션 넘버나잉? 뭐 샤넬 넘버세븐 같은거야? 이건 뭐지? 어? 우리 쪽 말하는게 아니지? 딱 봐도 허리기 액체 인간 액체 인간 아 맞다 아까 그러니깐 공돌 골동품 상점 아저씨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액체 인간 액체 인간 hop 액체 vegetables 엑체 액체 ì party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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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아 잠깐만 저 옆에 있던 거로 뭐 만질 수는 없는 거야? 이거? 뭐래? 아! 이게 걸리네 이런 이씨 이게 몸이 부딪히네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계속 귀찮아 らん 決まったなぁ じゃあな いや 죽여 이 새끼 죽여 나 너무 힘들어 미쳤어 강화파처도 안 줬어 심지어 F4고 F F4고 F4 오 여기다 뒤 집을 못했는데 벌써 30분 고마워 다 죽였는데요 그놈 그놈 누구맘대로? 누구맘대로? 내가 죽었으마는? 아! 신데로만! 아! 죽었으마는! 번역했을 때 죽었으마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냥 한 사람 누군데 알겠어요? 그런 것을? 뭐라는 거야? 2,000명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성 오데오 또 오데오야? 또 오데오야? 또 오데오야? 액체인간이 대체 뭐야? 궁금해서 뭐야 이게? 개멋있어! 코러스 코러스 맞네 등이 약점인 것 같아요 아까 연구원이 등이 노출되어 있다 했거든 등을 어떻게 때려? 넌 약점 자체가 뭐니? 빛밖에 없네 데미지가 아예 없는 거구나 똥 같네 PK4 개 아파! 미쳤나봐 미스인데요? 미스인데요? 이걸 받는다고 그래? 뭐야? 자폭했는데? 이게 뭐죠? 박사님들 뭐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데요? 자폭했어요 아들아? 어? 하우스 갑자기? 그게 아빠라고? 오우 쉣 그.. 그.. 이.. 왓다나베.. 나.. 미스 그레이러! 가사님! 바라엑아! 죽어! 리크 군과 함께해 부감하네! 타르이 뭐는? 너 왜 안와? 살아서 돌아왔네요 아무 문제 없이 뭐지 흠 가신でるまんべ やつに手を貸しているのは 陸軍総帥山崎 パソア入れなそして日暮里にある オデオデラの雲竜者 な奴らの思い通りにさせてたまるか 何か打つ手はないのか まだ売り Millerにあるende 素晩の戦巻リオの世界が勝てるんです じゃあ、伺ったというープニングの戦巻に決めて ヤグFは札くまで。 霊い兄…ブリックが揚げるんだ ロボットだ! あの戦巻リオ部隊というはひとろちに手を運営しました 아 그 시절부터 로봇이 있었대? 개멋있네 멋있긴 하지 안되더라고 해봤어 인마 어때? 내가 무찔러질 뻔했어 방금 걔한테 아이고 애가 많이 아픈갑다 마취가 같이 타면? 마취는 생격이 없어 설마 그래서 마취가 액체인간이랄까? 내가 아카미 미가매을 탁상 탑떻게 할거야 무리지야 브리키다이오 아마리니巨다이오 人間의 정신이 없으면 움직여 야 그렇게 되면 근데 대가가 어? 아니 그건 또 좀 아니 대가가 건버스터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그렇긴 한데 그 때 좀 인륜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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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이라 지게 니 마지니 돌이크 르 거다 4 코코 1 올해가 여투리 니가 되는 것도 좀 그래 장 낸 당아 으 쇼 월 오토 코니 무리 런테 코덕 어수 요시 뇌 뭐야 그 부분을 열혈로 극복하겠다고 오토 컴 후 뭐지 무리오 토 스타메 어식 내 와 씨 뭐지 이게 오 장난 아닌데 코야 그치 열혈 이지 기합 이지 로봇은 아시오 하쭈 메소 5 일단 대화하고 가자 마치 개멋있다 아니 근데 바보같은 행동을 안하면 다 죽는데 아니야 넌 못하 인마 너는 초능력도 없고 액체인간 되기도 좀 그렇잖아 그냥 바로 가자 이거 민기적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이거 가기 전에 아이템 보는 것 정도 괜찮으니까 야 마치 그렇게 안 봤는데 개멋있네 그치 기압입니다 기압 역시 열혈입니다 열혈 이거지 비켜 이거 에이씨 이걸 안 비키네 에에 많아졌어 몇놈 잡고 가야겠는데 이걸 레리오튼 아픈데 벌써 또 쓰겠다고? 너도 반격을 하겠다고 아 개반데 진짜 빛에 약하다고? 어떡하지? 아 그냥 죽이면 돼요 그냥 죽이면 돼요 편안해 아 딱 레벨업 프리즈 이미지 물마법도 배웠다 좋다 같이UNT 다이스 야정 분리 疫 손 손 입